사이트에서 보던 거 적은 것 같아. 공간이 옆에 있어서 좋은데? 마당이 있는데? 꼼꼼하게 보네요. 진짜 1년을 살아야 되니까 또. 아, 작긴 작구나. 여긴 다락방이야. 아, 여기를 옷방으로 쓰면 되겠구나. 일어질 수 있나? 안녕하세요. 마다맞으면 좋지 않아? 개그맨으로 저녁을 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여기서만 쓸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쓸 수가 없어. 맘에 드는데? 앞에 앞마당 내가 가꿔도 되는 거잖아. 아, 막 꾸미고 싶어. 내 집 다 하는데 막 꾸미고 싶어. 다 화이트니까 너무 예쁘다. 여긴 또 분위기가 확 다르네. 저런 카운하우스가 정말 맛있는 거 같아. 너무 화이트니까 너무 예쁘네요. 단지 자체가 이렇게 바다 조망을 보고. 바다가 어디 있어요? 온 바다 조망이다. 아! 와! 오, 거실! 되게 딱 제가 원하는 사이즈예요, 집이. 다 이렇게 있구나, 인덕션이랑. 저희 집이에요, 놀러 오세요. 아직도 도장을 안 찍었지만. 현지 언제 올까? 사장님, 저 그렇게 돈 많지 않아요. 이 집이 웬 말이에요, 지금 너무 넓은데? 대류석. 와... 되게 좀 유럽 같기도 하고 집 풍이. 유럽 풍 시스템 다 돼 있고. 와, 이런 샹데린. 그리고 혼자 살 때 2층 집은 아닌 것 같아. 말 보인다. 근데 약간 로망이 있잖아요. 집 뒤에 말이 있어. 하이, 호스. 하이, 지미. 어머. 나에게로 오고 있어. 여기야말로 천국이네요, 진짜. 근데 여기 오니까 눈이 너무 확 높아져서. 이건 안 돼, 이 날이. 하이, 의상은 안 돼. 다행이다. 한 번 더 올려줘서,